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 입니다 오늘은 1분안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꿀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꿀팩을 가끔씩 활용하고 있는데 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피부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꿀로 인해서 피부에 부작용이 유발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꿀을 활용하면 조금 안전한 스킨케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약으로도 많이 활용되어 왔고 벌꿀에 함유되어 있는 꽃가루도 영양학적 가치를 현재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꿀에는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c,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아연 등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꿀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유효 성분과 특징 때문에 벌꿀은 상처와 화상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항생 물질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천연 물질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는 꿀을 활용해서 꿀팩을 하는 것인데 사실 꿀을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꿀팩을 할 수 있어요 꿀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수분도 공급할 수 있고 이 꿀은 특유의 제형이 있죠 쫀득쫀득한 그런 제형이 있는데 이러한 제형 때문에 수분이 공중으로 잘 증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노폐물을 흡착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를 진정하고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꿀을 활용하면 건강한 피부를 여러분도 가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꿀이 지니고 있는 항균, 균을 억제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항염,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피부의 손상이나 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이 지니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 꿀로팩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피부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꿀을 정말 오랜 기간 보관에도 잘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잘 부패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꿀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봤더니 꿀과 밀가루를 섞는 방식으로 잘 하시던데 사실 꿀과 밀가루를 잘 섞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밀가루가 피부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꿀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밀가루랑 굳이 안 섞어도 피부에 충분히 꿀은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가루랑 꿀을 섞어서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게 꿀에 의한 부작용이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밀가루에 의한 부작용이 유발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꿀만 발라서 만약에 꿀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꿀만 안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꿀팩을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섞었을 때 이게 밀가루 부작용인지 아니면 꿀 부작용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력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꿀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밀가루랑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 싶다면 꿀팩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밀가루만 물에 게어서 피부에 한번 발라보세요 밀가루 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밀가루가 피부에 잘 맞으면 꿀이랑 밀가루를 섞어서 꿀팩을 하셔도 좋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꿀을 바르는 방식으로 스킨케어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꿀팩이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일단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꿀을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쉬 같은 것들로 얼굴에 잘 펴서 발라주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 뒤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따로 씻을 때 클렌징 폼으로 다시 씻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씻고 나서 토너나 보습제 발라서 피부를 보습해 주시면 거의 완벽한 방법으로 꿀팩을 여러분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꿀팩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꿀은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경우 그리고 평소에 꿀을 좀 즐겨서 드시는 경우 그리고 꿀이 좀 나한테 잘 맞는다 내 신체에 잘 맞는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한번 꿀을 활용해서 꿀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균 억제에도 도움을 받으시게 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피부에 꿀팩이 정말 잘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드시길 바랍니다